멋있다 너, 4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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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 4점 야, 멋있다 이미지, 진짜 아, 진짜 진주야 하나 맞히고 너는 진주야! 네! 할 수 있다 잡고, 잡고 이걸 감싸라고 했지, 그렇지? 네 이렇게 짧다 좋아 좋아! 좋아! 진주야, 네가 흔들리니까 흔들... 야, 들어봐, 야! 흔들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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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너도 하나만 춤춰! 야, 간헐적 단신하고 단신 파이팅! 조파리 큰게 단신 파이팅! 아, 간신? 여기저기 걸어내는 못된 페이클 단신, 힘 빠져 목소리가 여기저기 여기저기 걸어내는 못된 페이클 가, 가! 진주야, 가자! 고! 고! 끝! 끝! 여기저기 걸 모든 못된 페이클 외로가 끊자 당길 때, 그 힘이 가장 좋으니까, 진주야 네 쭈욱 당길 때, 가위바위보 네가 참고 있으면 흔들린다니까 너, 몇 개만 전념 차이인가요? 나 가운데에 그림이 훌리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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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지금... 하나, 하나, 하나 그림마스 이름 하나, 하나, 하나 나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네 다리 조그만 더 할 수 있야 재미없다 가! 탁! 여기저기 걸어 여기저기 걸어 에이 씨 에이 씨 근데 왜 저쪽을 쐈어 아니 왜 여기 서서 저쪽을 쐈어 솔직히 말해 바로 쓰라고 했잖아 했어? 뭐야 나는 안 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자, 꼴뚜기 왕자 화이팅! 꼴뚜기 왕자 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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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등에 맞추면 이기고 이제 바람 영향 이런 거 안 받으니까 그냥 받으면 돼 네 형 이거 쏘실 때 치아 조심하세요 같이 걸려나가거든요 연주 되면 좋지 경이 자꾸 흔들리니까 너무 오래 끌지 마 형 알았어 알았어 네? 땡기고 그냥 하라고 이 정도? 0점 조절? 이 정도만? 바르고 자! 엉망 칭찬 엉망 칭찬 예 예